김해와 양산 밀양지역의 임금 체불이 급증해 고용노동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지난해 기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내 누적 체불 임금 총액은 527억 원, 피해 노동자 수는 6,751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6% 증가했습니다. 특히 김해지역 체불액이 1년 전보다 103% 늘어난 41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양산지청은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.